Let's go! 이렇게 가까이서 그런 게 없는 거 아닌지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되게 그러네 신기하다 엄청 가까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직계꾸만 이거 이래도 되는 거 맞죠? 떨린다 되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봐서 아니 기 빨개지가 여기가 얼마나 가깝냐면 저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아미분들이 대화하시는 게 제 인이어로 들어와요 파이팅 타고 무슨 얘기 했어요? 정말 석진이 잘생기지 않았나? 와우 원래 장기자랑 하면 학교 축제 때 학교 애들 앞에 나가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들 앞에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치 약간 그런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떨렸던 거 같고 정말 많이 아미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앞에서 무대를 정말 하고 싶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에서 조금 당황스럽고 진짜 보고 싶었고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되게 여운을 가지면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떨림이 오늘 되게 많이 떨렸는데 녹화를 해야 되고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떨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녹화 마쳤는데도 이 떨림이 멈추지가 않네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하지 우리 아미러분들 So show me I show you So show me I show you So show me I show you Show you OK That's why I show you So show you 아멘